자 토요라이딩 인사하고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다 겨우패입니다 경남입니다 동학습니다 노쿠입니다 동그라빠입니다 동그라빠 몇 킬로 나가요? 80킬로 나왔네요 에이 진짜로 1%입니다 79.7이에요 지난주 제가 여기서 깨구락지 됐던 거 제우스님이 절 잘 살려줬고요 심술뿐입니다 볼빛님 한방에 끊었고요 마스님 마스님 다신님 오우 실패 동그라 아빠 안 돼요 진짜 백마선수 아깝습니다 루크님 토마스님 박탈 잘 해줘야되요 길막 토마스님 잘 올라갔는데 잘 넣었어요 잘 넣었는데 로커님 뒷바퀴 줬어 희한하게 올라갔어요 저거 확 몸으로 치 버리니까 오! 백만님 토마스님 오! 올라갔어요 전기빨 잘 들어갔어요. 아 잘 들어갔는데 그걸 못 살리네 없어 없어 이건 없어 길 막고 있어요. 자 카스님 가는데 길 막았어요 백마님이 델뜻뜻뜻하면서 안되네요. 백마님 잘 들어갔어요 성공입니다. 오 한건 했어요 백마님 잘못 들어갔어요 동그리아빠 됐다 저희가 엑스코스라고 이름 붙인 곳 지난주에 일요팀 어필님이 가볍게 성공한 곳 가볍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겨울빛님 한방에 끊을거로 예상이 되구요 접지력이 좋으니까 동그리아빠 출발도 못시키고 있어요 됐다 치고 됐다 치고 되는거 못봤어요 백마선수 전에 성공한적 있어요 백마선수는 오 아 운이 안졌네 조쿠님 잘 들어갔어요 한방이네 한방 고수들은 그냥 한방이네 자 겨울빛님이 하는 꼴을 못보는 짜신이 오늘 부진해요 부진하지만 요거는 성공했습니다 요거는 동그리아빠 동그리아빠 많이 부진해요 많이 부진해요 백마님 잘 들어갔어요 아 듣나 이게 뭡니까 토마스님 좋아요 예 됐구요 아 잘못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갔어요 아 길 막혔죠 또 이거 암만 잘 따졌을 수 없는게 없게 됐어요 백마님 저 같으면 이제 토마스님 뒤를 쫓아가진 않을거 같은데 백마님 좋아요 하여 또 흔들렸어요 다 especially 콙스님도 도전합니다 만만 치 않아요 토마스님 오 ómo 토마스님 성공했습니다 아 동그리아빠 좋아요 בפ Mueller 동그리 아빠, 또 실패입니다. 백마 선수 잘 통과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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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마 선수가 똥마가 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는 선수들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일단 불리해요. 동그리 선수 80kg 80.0 그러나 돼지도 할 수 있다. 하도 놀리니까 일을 악물고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리 선수 선고했습니다. V 코스입니다. 중급 코스 도전합니다. 중급 코스는 역시 좀 쉬워요. 중급 성공입니다. 동그리 아빠 동그리 아빠 80kg 동그리 아빠 80kg 나가요. 자신이 동그리 아빠 80kg 동그리 아빠 상급 코스 어림도 없습니다. 상급 코스 자 루크님 이제 상급 코스 도전합니다. 중급은 성공했구요. 루크님 지금 겨울 빛이 금밟아서 다시합니다. 다시합니다. 자 잘 봐요. 심판관도 잘 봐요. 중급 상급 투표 아이식 담반바 2 루크님 도전합니다. warehouse 뭡니까? 중급! 쉽지 않네 성공은 했는데 중급 코스로 성공했어요 아 될 뻔했는데 뒷바퀴 기준이에요 뒷바퀴 기준 금밟았어요 루크님 상급 코스 도전합니다 금밟았어요 어림도 없어요 길막토마스님 저거 진짜 불합격입니다 완전 얕은 쪽으로 갔어요 아직 상급 아무도 성공 못했는데 과연 성공했습니다 상급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이 그물 이쪽으로 통과해야 돼요 뒤에서 찍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올라가고 올라가고 봐봐 올라만 갔는데 일단 성공이에요 근데 상급 코스는 아니라는거죠 금밟았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밟았어요 어 됐어 호핑도 쳐줘요 금밟았어요 금밟았어요 실패입니다 자 체크바위입니다 올라와서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어려운 미션이죠 간만에 체크바위 왔어요 백만님이 첫번째 도전합니다 백만님 박스님 잠깐 금밟비님 답이 얕게 성공했습니다 따시님 과연 잘 넘어갔어요 한방입니다 땡입니다 루크님 루크님은 쉽게 할걸로 예상이 되요 땡 입니다 비켜 비켜 백만님 토마스님의 길막에 완전히 막혔습니다 아 진짜 그게 아니라 출발을 늦게 해야 되는거야 앞에 사람이 빠진다며 백마가 잘못했네 여기서 봐야겠다 아까 끝에서 땡 했죠 통과했구요 아 핸드릭 반칙입니다 또 실패입니다 서울시내 전경이 바라다보이는 아주 멋진 곳이구요 흔들렸는데 살려내서 성공했습니다 백만님 아까 길막혀서 김샜죠 계속 김새고 있는 백만님 길막토마스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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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슬림이 나와 땡 타고 있는데 한번 떨어진 적 있어 아 좋아 잘 통과했구요 자 이제 마지막 아 살렸습니다 오늘 살짝 저조한 따시님 성공했습니다 동그리아빠 성공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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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재미있어요. 백만이? 좋아요. 이번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아 거기서 또... 고맙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차선에 등산객이 굉장히 많아요. 좋아요. 여기서 살려야 돼요. 그렇지. 다. 그렇지. 아깝게 됐습니다. 진짜 잘했다. 고맙습니다. 수구리. 수구리 수구리 수구리. 한 번 만지고 계속 올라가요. 좋다. 연습이 돼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또 아깝게 됐습니다. 잘했어요. 진짜 잘했었어요. 잘했어. 진짜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